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일상 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면서 야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준비하는 등 방역 정책 완화에도 나섰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명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접근 속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간이 접종센터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자정까지 운영하는 덕분에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집니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현지 시민은 물론 외국인의 무료 접종까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비행기 타는 것이나 한국 입국에 백신 맞는 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맞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전체 국민의 6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도 40%를 돌파한 이스라엘. 현지 보건당국은 이달 말까지 16세 이상 시민 620만여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학교 친구들, 저희 반 친구들만 해도 아마 거의 다 백신을 이미 2차까지 맞은 상태고 선생님들도 반 이상은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경제활동을 전면 재개할 단계적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백신 2회 접종 후 발급되는 그린패스 소지자에게 체육관과 호텔, 공연장 등 문화시설 입장을 허용 중입니다. 식당 등 상업시설에 이어 술집과 클럽 같은 유흥업소 영업 재개를 예고한 이스라엘은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각종 제한 조치가 빠르게 풀리면서 일상 복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도입니다. 종 완료와 함께 일상생활 회복도 먼저 이룰 수 있을지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